아이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냥 걸어다니는 뽀로로 자 우리 마음 아프다 진작 아이들의 천사 조이가 옵니다 과연 우리 조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감고시켰지 여기 앉아 여기 아 벌써 자 여기 앉아봐 준비 시작 강아지인데 지금 너무 우울하대 어떡하면 강아지가 웃을 수 있을까 마음이랑 루다가 크게 웃으면 강아지가 웃는대 그럼 언니랑 같이 웃어볼까 하하하하 이렇게 크게 웃는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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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 이거 약사대요 약사랍니다 로나야 웃어줘 야 이 어린아이들에게 벌써 주인공이 시작되네요 다 같이 웃기 시작했어 이거 봐 웃는다 하하하하 웃는다 이거 봐 이거 봐 웃어 웃어 같이 웃어볼까 하나 둘 셋 끝났습니다 이야 이 사기꾸나 이야 애들 보고 웃어야 웃는다고? 내가 웃어야 일어난다고? 이야 대단합니다 자 일어날게요 자 일어날게요 일어날게요 자 일어날게요 자 마음이 루다 언니들 잘 봤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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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봤어요 예리네 예리 저기 마음아 루다야 너희들이 언니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언니한테 이렇게 지목을 해주세요 아셨죠? 신기해 과연 아이들의 선택은 누구일지 자 하나 둘 셋 어떤 언니 어떤 언니 언니 ๋이 왜? 하하하하 아 신녀는 지금 예리의 월홀라 루다는 누구에요 루다 안녕하세요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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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언니가 재위였어요 재미없었어요? 어디 hurt 아 아 사기꾼 언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명에게 공동 우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니가 싸워라. 야, 하루 먹으려고. 웃어봐, 웃어봐. 마음이 루다 고마워요.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아빠 친구야. 안녕.